상신 EDP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상신 EDP는 2023년 12월 2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74% 상승한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대비 약 마이너스 8.87%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4월 18일 2만 9,5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만 3,8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3월 6일 67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30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상신 EDP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1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3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27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21일 가장 많은 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86%에서 약 2.8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3월 20일 약 10.52% 최저 지분율은 2023년 8월 16일 약 1.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047억원이며 2015년 778억 대비 약 291.4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18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0억 대비 약 3,054.7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46%입니다. 순이익은 약 328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3억 대비 약 1,479.3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78%입니다. 상신 EDP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57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1.45배에 비해 약 130.6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배이며 지난 2015년 1.32배에 비해 약 13.73%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1.53%, ROE는 22.84%입니다. 상신 EDP의 시가총액은 2155억 9,84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85위, 코스닥 종목 기준 409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매출액은 3,047억 3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74위, 코스닥 종목 기준 244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18억 6,23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4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69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순이익은 328억 3,27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2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2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지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지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